아 고구마 저기 저 저 요 저기 저 줄 한 줄 하고 또 이쪽 줄 하고 이쪽 줄 하고 또 이쪽 줄 하고 저 윗줄 하고 고구마를 이쪽에 4줄 심었는데 요새 고구마 수확을 다 하고 나니까 요 멧돼지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걸 이렇게 웅뎅이를 팠어요 요 멧돼지 발자국도 있고 근데 아무리 파도 우리가 고구마를 다 캐 버린 뒤에 왔기 때문에 별로 소득이 없었어요 하나도 다 멧돼지가 다 긁어 파는 자국이에요 아주 정말 화가 났겠네요 하나도 못해서 멧돼지가 내 기도하는 데에서부터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을 다 긁었는데 멧돼지 발자국만 있고 하나도 수확을 못 얻고 갔네요